이거 쉽지 않은데, 그래도 멜프군이 하시는 분들이 계시네. 지금 뭐해요? 아, 이제 바나나. 바나나를. 바나나나는 빨대로 빨아먹어요. 바나나를 어떻게 빨대로 빨아먹어요? 이게 빨대라고요? 이걸로 선생님 어떻게 바나나를. 잠깐만 일단 선생님으로 한번. 아, 설마. 왜 이렇게 먹어요? 말도 안 돼, 정말. 왜 이렇게 드시는지? 다행이니까 다행이. 이게 들어가, 이거? 아, 징그러워, 징그러워. 오래 안에 먹을 수 있는 건가요? 굳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. 이렇게 바나나를 드셔야 됩니까? 아니. 한 번에 가세요. 이렇게 해서.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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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굳이 이렇게 드시는 이유가 뭔가요? 아, 좀 힘들게 살려고. 준비해볼래? 아, 이거는 진짜 할 수 있겠다. 난 이 объяс!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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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주인아 악박 췄구나? 이거만 먹으면 잘하는 거야! 이거만 먹으면 잘하는 거야!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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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나 할 수 있어요? 됐어, 다 됐어, 다 됐어. 오! 오! 예 accomplishments 이건 크랙 아직 정해서 간식 только members of the Girl 일이 많이 나왔으니깐 봐봐야 돼요. 일반 사람보다도 일이 많이 나와서. 바로 앞에서 보니까 진짜. 안 돼요. 선생님이 괜찮은 거죠? 이 끝이잖아. 죄송합니다. 제가 한번 해볼게요. 딴 사람은 몰라서. 다음 시간은 뭐가요? 이거는 방울토마토를 던져주는 거를. 이걸로 격파를 하는 겁니다. 방울토마토를? 말도 안 돼. 게임에서 하는 건데. 말도 안 돼. 오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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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야. 이야. 진짜 방수가 나오네요 이거는. 이거는 정말. 대단합니다. 대단합니다. 이거 한번 던져볼까? 이거 해봐. 지효야 한번 해봐. 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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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눈. 토마토 끝까지 봐. 토마토 끝까지 봐. 야. 토마토 끝까지 봐. 토마토 끝까지 봐. 지효야 후빈욕해. 지효야 후빈욕밖에 안 좋거든요. 오우. 오우. 쌍돌고래. 쌍돌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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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쌍돌고.